마지막 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밤이네요 네 마지막 밤입니다 음 음 최고다 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그냥 즐기고 간다 생각이 들어서 가면 그냥 편하게 좀 잘렸을 거 같아 심하면 안 나오고 그냥 가수 대인님 근데 이게 벌써 옛날 일 아니야 강해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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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가는 거 아니다? 우리 버텨야지 정성 정성 최초 정성 콩 정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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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